드리블로 빼냅니다. 드리블 좋은 드리블에 김대윤. 드리블 좋은 드리블에 김대윤. 드리블 좋은 드리블에 김대윤. 지금 선수가 앞에 유준이가 막았어요. 뒤다보니 막혔어요. 바로 슛. 마녀담, 마녀담. 33번 마녀담. 이 장면을 칭찬하고 싶은 건 골이 올 때 박성우 선수가 상당히 잘하지 않았습니까? 흘리는 트래핑을 한 다음에 바로 때렸어요. 아주 멋진 골이었습니다. 팀으로서 완성도가 있는 팀이다. 되게 느껴지네요. 괜찮아, 우중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자, 일컷트 2대0으로 출전 파라스가 두 점을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마칩니다. 아, 이 감독님 데뷔하는 파라스 두 골을? 안 먹어야 되는 걸 먹었어, 아까는. 아니, 아니야. 지금 우중이는 잘하고 있어. 그래, 좋아, 좋아. 꼴즈파는 잘하고 있어. 지금 아까 우리 공이 왔잖아. 발로 터치하고도 손으로 잡아도 돼. 친구가 나한테 패스 준 건 발로 잡아야 되잖아요. 우리 편이? 우리 편이? 일부러 준 건 발로 차야 돼. 한 번에 줄게. 그런데 상대 맞거나 아니면 고의성이 없는 건 다 손으로 잡아도 돼. 알았지? 잘 봐봐. 보자. 맨 마지막에 두 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줘야 돼. 맨 뒤에 두 명. 이렇게. 이 자리를 지원이, 정원이. 그렇지. 두 명. 이렇게 한 번 서보자.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봐.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원이랑 정원이랑은 항상 뒤쪽에 있어. 그래서 앞쪽에 있는 현석이하고 진석이한테 한 번에 차줘. 그다음에 하겸이는 앞쪽에서 계속 뛰어주고. 무서운지 알겠지? 네.